1912년 4월 15일 밤 0시 5분 타이타니코의 무선통신기사 잭필립스는 필사적으로 SOS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스 신호를 받고 여기선 카르파티아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가 가까운 시각이었고 타이타니코는 이미 1시간 30분 전에 완전히 침몰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타이타니코의 침몰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지만 이 SOS 신호로 706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타니코의 무선기사 잭필립스는 SOS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지만 사실 그 전날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밀린 승객들의 메시지를 처리하느라 다른 배로부터 빙산이 있다는 4차례의 무선 경고를 무시했던 겁니다 심지어 밤 10시 30분 빙산 때문에 운항을 멈춘 캘리포니안 호로부터 마지막 경고 신호가 들어왔을 때 필립스는 말허리를 끊고 닥쳐! 나 지금 바쁘다고! 라고 타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필립스의 부주의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당시 무선전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비극 때문에 오히려 대박이 난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선전신의 발명자 마르코니가 설립한 전신회사입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던 차에 타이타니코 706명의 승객이 SOS 신호로 구조되었다는 소식은 마르코니 전신회사의 주가를 천정부지로 폭등시켰습니다 20세기 초는 무선전신과 전화가 주도하는 통신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위해 편지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에게 먼 거리까지 순식간에 전달되는 무선전신과 전화는 마법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이 중 무선전신은 처음 맥스웰이 예언하고 헤르츠가 이것이 가능함을 증명하고 마르코니가 발명해서 실용화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마르코니는 전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1895년 실험으로 입증하고 1897년 전신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01년 영국에서 보내는 신호를 3000km나 떨어진 캐나다에서 수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퀴즈! 그렇다면 전화와 무선전신 중 먼저 발명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선전신은 모스 부호를 사용하는 것이고 전화는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니 전화가 늦게 발명되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선전신이 1895년 발명된 반면 전화는 1849년 안토니오 메우치가 처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실용성을 갖춘 것은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언벨이 발명했지만 2002년 미국의회는 최초의 발명자를 메우치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선전신보다 전화가 먼저 발명된 걸까요? 그것은 전파보다 전기가 이용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보다 다루기 쉬울 테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 퀴즈입니다 지금 전기가 전자기파보다 먼저 이용되었다고 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인간은 전기보다 전자기파를 먼저 통신에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봉화입니다 봉화는 불에서 나오는 빛이나 연기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빛도 일종의 전자기파이니 사람들은 통신에 있어서의 빛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전기가 본격적으로 통신에 이용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세미얼 모스가 1837년 모스 전신기를 발명한 것이 통신혁명의 첫 번째 찬란한 봉화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엘프리드 베일 등과 모스 부호를 구원했고 1844년 미국의 워싱턴과 볼티모어 사이 전신연락에 성공했습니다 모스 부호란 짧은 부호 돈? 과 긴 부호 쓰? 를 사용한 일종의 이진법으로 당시 최초로 보낸 메시지는 What has got done? 즉 신이 이렇게 큰일을 하셨구나 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바다에도 전선이 깔리고 1858년 대서양 횡단 해적 케이블을 통해 영국의 여왕과 미국의 대통령이 첫 메시지를 교환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느꼈을 흥분과 감동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신이 발명되고 나자 전화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에 불과했습니다 전화의 최초 아이디어가 종이컵 전화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음파를 실의 진동으로 바꿔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전기신호를 보내는 법을 알았으니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법만 알면 전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미 1849년 이탈리아의 메우치가 이것이 가능함을 보였고 이게 벨에 의해 실용적인 전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선전화가 만들어졌으니 바로 무선전화가 가능했으리라는 것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소리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고 그것을 전파에 실으면 되니까요 1901년 캐나다의 레지날드 패든슨이 최초로 음성을 실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1906년에는 최초의 라디오 방송에 성공합니다 라디오가 발명되자 사람들은 이제 전선이 없이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루어진 찬란한 무선전화의 역사는 곧 모토로라라는 한 미국 회사의 역사였습니다 모토로라는 1930년대 최초의 차량용 무전기인 모토로라를 출시합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최초의 휴대용 무선통신기기 워키토키가 나왔고 이게 지금까지도 무전기의 대명사처럼 불립니다 1956년에는 최초의 삐삐를 개발하여 병원의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여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라고 말한 생생한 육성이 지구에 전달된 것도 바로 모토로라가 개발한 우주통신용 무전기를 통해서였습니다 1973년에는 모토로라의 마틴 쿠퍼 박사와 그의 연구팀이 인률 역사상 최초의 휴대폰을 개발했고 1983년 마침내 최초의 상업용 휴대전화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당시 가격이 천만원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으로 고급 자동차 한 대 가격입니다 이처럼 휴대전화는 부의 상징이었지만 무게가 800g에 달해 벽돌폰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10시간 충전에 고작 30분 정도 통화할 수 있었다고 하니 지금은 거져줘도 안 가질 사양입니다 이후의 역사는 휴대폰 기기 발전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통신 속도와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특징입니다 모토로라의 최초의 휴대폰은 1세대 통신 즉 원지로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음성을 전달했습니다 1996년 디지털 방식의 2세대 통신 2G가 시작됩니다 2006년에는 3G, 소위 광대역, 브로드밴드라는 것이 출연했습니다 3G 기술은 음성,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까지 빠른 속도로 지원해서 본격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광대역, 즉 브로드밴드란 뭘까요? 광대역의 영어 이름인 브로드밴드에서 밴드란 전파를 실어 나르는 일종의 전파용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차가 다닐 수 있는 브로드베이처럼 브로드밴드, 즉 주파수대역이 넓을수록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겁니다 2009년 4G, 즉 4세대 무선 기술의 대표는 LTE로 롱텀 이볼루션의 약자입니다 3G를 장기간 진화시킨 기술이란 뜻으로 7배 이상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2018년 말 최초로 개통한 5G 기술은 4G보다 20배나 빠르고 이른바 초연결 시대의 강력한 인프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1983년에서 2018년까지 불과 35년 만에 1G에서 5G까지 5세대가 흘렀으니 평균 7년마다 한 세대가 교체된 셈입니다 2030년쯤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6G는 초당 100GB 이상의 전송 속도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이동통신의 최대 속도인 20GB보다 5배나 빠릅니다 통신 속도만이 아닙니다 음성을 전달하는 무선 전화의 개념 자체가 혁명적으로 바뀌면서 IBM은 1992년 최초의 스마트폰을 개발했고 1993년에 사이먼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뇌리에 강력하게 각인된 진정한 스마트폰은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었습니다 당시 스티브 잡스가 천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아이폰은 21세기 통신혁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스마트폰이 모든 IT 기기의 허브로 등장한 것입니다 휴대용 전화가 아닌 휴대용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가 통신혁명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정보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IT 혁명 그리고 모든 정보를 하나로 잇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혁명의 물결에 휩쓸려 사라진 것들도 많습니다 먼저 편지와 우체통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급한 소식을 알리던 정보도 사라졌습니다 특백 TV도 사라지고 이렇게 생긴 전축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전화기도 사라졌고 공중 전화박스도 지금은 이렇게 사용되고 있네요 삐삐도 사라지고 MP3 플레이어도 마지막 단종을 향해 치달리고 있습니다 통신혁명의 포문을 연 전신기와 모스 부호도 2000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스 부호는 아날로그 신호로 여전히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군 함정은 전기와 전파가 방해받을 때 발광 신호로 모스 부호를 사용합니다 일찍이 TV 드라마 아이리스에서도 이 병원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태이에게 손으로 모스 신호를 보냅니다 절대로 말하지마 그 순간 넌 죽어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에서는 외계 비행체가 지구상의 모든 전파 교신을 접수하자 이러한 전파 방해에 맞서 지구인은 모스 부호로 서로 소통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주인공 쿠퍼가 5차원 공간에서 시계의 초침을 이용해서 딸 머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딸 머피에게 주고 간 그 시계는 실제로 머피라는 이름으로 시판됐고 그 초침에는 포일랑말랑 다음과 같은 모스 부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동 동 동 쓰 동 동 쓰 동 동 쓰 동 쓰 E-U-R-E-K-A 유에카 라는 뜻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전등을 이용한 모스 부호가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됩니다 영화에서 모스 부호는 기생충들이 숙주의 눈에 들키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지만 그 신이 피해는 숙주를 향합니다 하지만 모스 부호라는 아날로그적 상징성은 디지털로 대변되는 현대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번번이 미끄러집니다 아니 차별의 벽에 갇힌 성인의 눈에 도달하지 못할 뿐 뜰이라는 열린 공간으로 나간 아이의 눈에는 전달됩니다 지하 벙커에 사는 부류 이웃이 지상의 이웃에게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인간이 대저택의 인간에게 구닥다리 전신 신호가 최첨단 기술에게 아날로그가 디지털에게 자신의 미약한 존재를 강렬하게 타전하는 중요한 상징이자 그러한 격차의 간극을 까발리는 원초적 메시지였습니다 모스 부호는 20세기 통신혁명의 시작을 알린 중요한 등장인물 중 하나였고 21세기 제2의 통신혁명 시대에는 레트로고 패러디고 아련한 향수 같은 것으로 스스로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저도 유튜브라는 벙커에서 여러분께 신호를 보냅니다 기생충에서의 다소미처럼 신호 잘 받아주세요 모스 부호는 20세기 제2의 통신혁명 시대에 모스 부호는 20세기 제2의 통신혁명 시대에 모스 부호는 20세기 제2의 통신혁명 시대에 치увak 버스 부호는 이런 상징이 있을 때 ensible 셋이 포인트 시대에 Anti-system swo Se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